네, 드디어 마지막 강좌입니다. 유저가 답을 제출하고 만약 정답이면 컨트랙에서 유저 계정으로 클레이를 보내는 부분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SubmitAnther 함수로 가시고요. 정답을 sessionStorage에 저장한 값을 여기서 불러옵니다. const Result sessionStorage.getItem Result 그리고 사용자가 낸 답도 변수에 저장하고요. var answer answer.var 네, 이러면 사용자가 낸 답변수에 저장하고요. 이제 비교를 합니다. if answer result answer랑 정답이 같다면 만약 유저가 정답을 맞췄다면 confirm 메시지 창을 띄우면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유저에게 클레이를 송금할 겁니다. if confirm 메시지를 쓰고요. 0.1 클레이 받기 유저가 확인 버튼을 클릭했다면 먼저 송금하기 전에 컨트랙의 잔액이 0.1 클레이 이상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if await this.callContractBalance 0.1 클레이 이상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만약 있으면 receive 클레이 함수를 불러올 겁니다. this.receive 클레이 자, 그리고 없다면 없으면 알림 메시지를 보내주고요. else 문을 통해서 alert 죄송합니다. 컨트랙의 클레이가 다 소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답을 못 맞췄다면 자, 여기 있죠? 정답을 못 맞췄다면 알림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자, 이 부분에 else 문을 또 통해서 alert 자, 땡 초등학생도 하는데 네, 이거 좀 땡기고요. 네, Submit answer 함수는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요.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네, 시작을 클릭해서 네, 틀렸습니다. 정답을 못 맞췄을 때 이런 메시지가 뜨고요. 자, 만약 맞추면은 네, 아, 겨우 맞췄습니다. 스릴이 넘치는 게임이고요. 자, 이렇게 맞췄을 때는 컨펌 메시지 창이 뜨면서 확인 버튼을 누를 수가 있죠. 확인을 누르면 Receive Clay 함수를 호출해서 클레이를 트랜스퍼하게 되고요. 아직은 구현이 안 된 상태죠. 자, 그러면 함수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할 마지막 함수인데요. 유저가 정답을 맞췄을 때 자신의 계정을 통해 트랜잭션 비용을 지불하고 클레이를 받아가는 구조입니다. 우리 컨트랙에 이 트랜스퍼 함수 보시면은 자, 인자가 있죠. 트랜스퍼 함수의 0.1 클레이를 펩으로 변환해서 인자로 넘기게 될 겁니다. 자, 그러기 전에 먼저 트랜잭션 처리하는 동안 스피너를 사용해서 로딩 한다는 걸 보여주고요. 자, 바 스피너 디스 점 쇼 스피너 또 트랜잭션에 필요한 인증된 계정 주소가 필요해서 원래 인스턴스를 불러옵니다. 컨스트 원래 인스턴스 디스 점 겟 월렛 원래 인스턴스의 값이 없다면 함수를 종료시키고요. 원래 인스턴스 값이 없다면 종료시킵니다. 만약 있다면 컨트랙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컨트랙의 트랜스퍼 함수에 접근합니다. age 컨트랙 점 메소 점 트랜스퍼 점 샌드 자 컨트랙의 트랜스퍼 함수가 인자를 하나 받죠. 클레이를 펩으로 변환해서 넘겨야 되는데 케이버 유티를 사용할 겁니다. 케이브 점 유틸스 점 투 페브 0.1 클레이 이렇게 하면 0.1 클레이를 페브로 변환해서 넘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샌드 파라미터 안에는 트랜잭션 오브젝트를 보내야 한다고 했었죠. 누가 이 함수로 호출하고 또 가스 한도는 얼마만큼 설정할 건지 명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from 원래 인스턴스 점 에드레스 게스는 25 25 000 네. 원래 인스턴스 즉 계정 인증이 된 내 주소를 넘기고 가스는 25만 안에서 소비하게 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전에는 여기다가 밸류필드도 포함해서 넘겼었는데 여기서도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트랜스퍼 함수가 타입이 페이어블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디포진 함수는 타입이 페이어블 이었죠. 그래서 밸류필드를 넘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없기 때문에 밸류는 넘기지 않고요. 네. 이렇게 하면 넘기는 값들은 다 완료했고요. 이제 트랜잭션 처리된 후에 성공했는지 아니면 에러가 났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디포질 함수에서는 올라가 보시면 여기 완스 있죠. 이 완스를 통해서 성공 여부를 알 수 있었는데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프로미스를 써서 리시트를 받을 수도 있어요. 리시트로 리시브 클레이로 다시 가시고요. 여기서 이제 프로미스로 값을 비동기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점 된 펑션 리시트 비동기로 이렇게 기다려서 리시트 값을 값을 봤고요. 이제 이 품을 통해서 리시프트 점 스테이터스 리시프트 오브젝트 안에 스테이터스 라는 패드가 있는데 이게 트루면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스피너를 멈추고요. 스피너 점 스톱 알림 메시지도 보여주고 알렉트 0.1 클레이가 월렛 인스턴스 점 어드레스 어드레스 계정으로 지급 되었습니다. 얼마가 0.1 클레이가 어느 계정으로 성공됐다는 알림 메시지를 알려주는 거고요. 또 트랜잭션 처리된 걸 스코프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HTML에서 링크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디브를 만들 건데요. 자 여기 타이머 디브 있죠? 이 밑에다가 바로 만들겠습니다. 네 이제 이 트랜잭션 디브에서 링크가 보일 거고요. 다시 함수로 가셔서 트랜잭션 디브를 먼저 클리어 하겠습니다. 트랜잭션 .html 땡땡 네 이게 트랜잭션이 생성될 때마다 매번 새로운 링크를 보여주기 위해서 트랜잭션 디브 지우는 파트고요. 다음으로 링크를 추가하겠습니다. 네 설명을 하죠. 자 이렇게 프로미스로 리턴받은 리시프트에서 트랜잭션 해시필드를 클레이튼 스코프 사이트에 URL 파라미터로 넘겨서 방금 처리된 트랜잭션 정보를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컨트랙 잔액을 HTML에서 다시 보여주도록 하고요. 리턴 age 컨트랙 점 메소 점 겟 밸런스 콜 자 이렇게 하고 대눈 통에 function balance 컨트랙에 get balance 함수를 다시 호출해서 컨트랙에 남아있는 잔액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리고 컨트랙 balance 점 html 네 기존 기존의 컨트랙 잔액 보여주는 곳 컨트랙 밸런스 티브 거기 지우고 곧바로 업데이트는 잔액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컨트랙 밸런스 점 append 자 p 태그 달아주시고 이벤트 잔액 cab 점 유틸스 점 프럼 페브 자 밸런스 넘기고요. 자 클레이로 바꿉니다. 클레이 p 태그 닫아주시고요. 자 append 내리죠. 네 여기까지 하면 모든 과정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테스팅을 해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는 오너 계정 말고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너 계정으로 계속 진행하셔도 되고요. 만약 계정 하나 더 만드셨다면 저처럼 테스트 해보셔도 됩니다. 저는 먼저 로그 워 하고요. 로그인 해서 다른 계정 선택하고 계정 인증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클레이 컨트랙으로 보내는 파트 안 보이죠. 오너 계정이 아니니까요. 이제 문제를 한번 맞춰보죠. 어려운 게 나왔습니다. 네 또 헤맸고요. 네 맞췄습니다. 정말 스릴이 넘치는 게임입니다. 네 이렇게 맞추면 확인 버튼을 통해 리시브 클레이 함수가 호출되고요. 그러면 트랜잭션이 진행이 되고 트랜잭션이 곧바로 마치면서 알림 메시지 창이 뜨고요. 성공적으로 트랜잭션이 완료됐습니다. 이거 닫으시고 그러면 이벤트 잔액이 줄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컨트랙에 있는 잔액이 사용자 계정으로 옮겨가면서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링크가 생성이 됐는데 이거 링크 클릭해 보시면 우리가 방금 생성했던 트랜잭션의 정보를 스코프에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계정 주소 클릭해 보면 여기 밸런스가 더 늘어나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정답을 맞추고 컨트랙에 있는 클레이를 내 계정으로 트랜스퍼 하는 부분을 같이 해보았습니다.